감기 증상이 조금 심해질랑 말랑 하는데 성대가 막 이렇게 가려운 느낌? 그런 느낌이 나요 목감기 시초인 것 같은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쯤 대보면 알겠죠 내일은 노래연습 쉴 거니까 아까 슬프도록 아름다운 부르고 나서 잘 안 됐던 부분만 한 100번 넘게 연습했나? 어우 그리고 나서 하는 거라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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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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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것 지친 두 눈을 뜨는 것마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에 네가 있기에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천하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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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껴안아 내게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에 숨쉴날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어떻게든 이었네요 와 지금 제가 목상태가 되게 안좋아요 감기 지금 목감기 초기 증상 지금 막 성대가 가려운 상태고 아까 연습을 한시간 내내 해가지고 지쳤거든요 저번에 불렀던 것보단 낫다 그래요 소중하게 이제 거기서 좀 음이 나가는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천하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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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껴안아 내게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의 숨쉴날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오우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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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마지막 이제 잊혀지도록 워우 여기가 초고단이도인데 도록을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좀 열었거든요 그렇게 안하고서는 좁은 오 발음으로는 못하겠더라구요 도저히 아 지금 제가 이 약간 감기 증상만 좀 없으면 진짜 음 안틀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근데 이제 약간 감기 증상이다 뭐다 이제 이게 섞이니까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첫음 잡을 때나 뭐 이제 흠 지체 갈 수 있어 소중하게 이제 이제 갈 수 있어 와우 와우 그 다음에 이 옥타브 파샷 소소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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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 소소소소 아우 조절이 안돼 소중하게 남긴 너의 여기가 잘 안됐어 그 다음에 내게 가져가려 여기가 너무 부드럽지 못해 내게 가져가려 해 여기 잘 안됐어 내게 가 내게 이렇게 내게 밴딩이 밴딩이 지치고 뭔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운 밴딩이 안됐어요 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에 불렀던 말릴 것보다 낫다 아 나 이거 오늘은 두 곡만 올릴게요 안되겠어요 아까 슬프도로 아름다운 아 그것도 뭐 아 잘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지만 오늘은 두 곡만 올립니다 내일은 쉽니다 아 빨리 감기로 회복해야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날씨도운 상태에서 운동하고 요즘 팔씨름 트레이닝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좀 훌 나름 훈련을 했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뽑아먹는 것 같다 자 감사합니다 스파키미니였습니다 스파키미니였습니다